안녕하세요 이슈 유튜버 방구석TV입니다. 유튜브와 트위치에서 활동하던 인터넷 방송 BJ잼미가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사건 자세히 살펴보시죠. 2월 5일 새벽 잼미의 트위치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잼미의 삼촌이 쓴 공지가 올라옵니다. 잼미는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많은 악플들과 루머 때문에 우울증을 심각하게 앓았다고 말입니다. 또한 글을 올린 삼촌은 더 이상 고인을 모욕하지 말아달라, 더 이상 말도 안되는 루머는 생산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거듭 강조했죠.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잼미는 2019년 인터넷 방송에 입문해 2월 5일 기준 트위치 구독자는 16만 명, 유튜브 구독자는 13만 명의 인기 BJ였죠. 주로 게임을 하며 팬들과 소통하는 방식의 방송을 했고, 센스 있는 입단과 예능감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슬픈 결말은 잼미가 남성 혐오 제스처를 했다는 이유로 시작됐습니다. 방송 중에 바지 속에 양손을 집어넣었다가 다시 손을 빼서 냄새를 맡는 행동을 하며, 남자들이 여름에 이걸 왜 하는 것인가 웃으며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일명 꽃가인 제스처를 반복한 것인데요. 이를 시청하던 네티즌들에게서 남성 성희롱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이후 꾸준하게 잼미는 악플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뭐 잼미의 행동이 분명히 잘못되긴 했지만, 1차적으로 잘못을 떠나서 잼미가 꽃가인 사건에 대해 사과 영상을 올리기도 했고, 울면서 방송을 그만두겠다고 밝혔음에도 악플은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참 다시 돌아봐도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잘못을 사과하고 책임을 진 사람에게 굳이 악플을 지속해서 남기는 그들의 심보는 무엇일까요? 물론 잘못했을 때 대중들이 당사자에게 조언과 충고 및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기 잘못에 대한 사과 영상까지 올리고 방송 은퇴를 선언하며 일반인이 된 상황에서도 계속 악플을 달고 비판이 아닌 원색적인 비난을 했던 소수의 악플러들, 자신의 실수와 행동에 대해 방송 은퇴라는 충분한 책임을 진 사람에게 악플러들이 바라던 것이 진짜 이런 슬픈 결말이었을까요? 목숨으로 사죄해라! 제가 이슈 유튜버지만 모든 영상에서 저는 인신공격이나 패드립 등 논점을 벗어난 비난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 사과문이나 방송 은퇴를 한 상황에서 그것으로는 책임이 부족하다고 악의적으로 까내리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만든 적도 없죠.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악플러들, 당신들이 실수했을 때 당신들이 진심으로 사과했음에도 남들이 그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평생 당신들을 괴롭힌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사과를 부족해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거나 학교를 자퇴하는 큰 책임을 진 상황에도 남들이 끝까지 책임을 쥐잡듯이 묻는다면 악플러들, 당신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앞서 말했듯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행동에 대한 조언과 충고,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이라는 것은 항상 있는 거죠. 이번 계기로 악플러들은 정말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악플을 굉장히 굉장히 많이 받아봐서 잼미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웠을지 100%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짐작은 되는데요. 구독자가 겨우 1만명인 유튜버인 저도 자기들 마음에 안든다고 별의별 악플에 상처를 받고 나는데 잼미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곳에서는 더 이상 아프지 말고 잘 지내길 바라며 편히 쉬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